불꽃 수학과 함께 수능 수학을 쉽게 노베이스도 만정! 수포자들도 만정! 불꽃 수학 선생님과 함께라면 수능 수학이 습금 사랑하는 메가스 액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불꽃 수학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릴게요 4월이죠? 4월인데 여러 가지로 계약도 밀리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사실 강의가 선생님도 휴원을 몇 번 하면서 커리큘럼이 다 솔직히 말해서 엉켰어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계획대로 꾸준히 쫙 밀어붙이면서 살았을 수도 있지만 뭔가 하여튼 이게 좀 이렇게 엉켜서 지금 막 혼란스러운 사람들 많죠? 그리고 선생님도 이 커리큘럼을 조금 재정비해서 여러분한테 제안을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한번 듣고 이거 한번 선생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클릭한 거 맞죠? 김성은 한번 들어볼까? 또는 뭐 저 듣다가 저 원래 듣고 있는데 아 그래 그래 이제 4월이니까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다시 들어봐야지 라는 사람들이 클릭했죠? 어떻게 좀 끌고 나갈지 한번 잘 좀 들어봐봐 자 먼저 지금 시점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선생님 저 진짜 수학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있다가 이제라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공부해야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선생님 중학수학 10강의 끝내기라는 강의가 있어 아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잠깐 들어봐 이거를 선생님 생각에 지금 와서 다 들으세요 라고 하진 않을게 근데 중학수학 10강의 끝내기 밑에 첨부파일로 이거는 진행되는 강의거든 근데 그 첨부파일이 진짜 좋아 그 첨부파일에 중학도형도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 꼭 한번 출력하셔가지고 그거는 한번 좀 읽어보고 거기 있는 거 풀어보면 좋아 그러니까 꼭 강의 안 들어도 좋으니까 이거는 하나 정도 출력해두면 괜찮을 것 같다 알겠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겠죠? 그 다음 우리 사실 고1 때 우리가 수학 뭐 배워? 가, 나, 상, 하 이거 배우잖아 그쵸? 고1 때 배운 고1 수학 있잖아 고1 수학이 연계범인데 이거 어떡하지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쵸? 그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제작한 진짜 끝내주는 강의가 하나 있어 뭐냐면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강의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고1 수학 총정리 그래서 우리가 고1이 연계범인데 거기에서도 꼭 우리가 수능 때 끌고 가야 되는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니 지금도 이제 우리가 방학 때부터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개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원, 수투, 확통, 미정 막 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고1 때 거 공부 안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버벅된 것들 있죠 그 찜찜함을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자, 이 강의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강의 완벽하게 내가 정리해드렸으니까 이것만 들으면 수능에 꼭 필요한 수학은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쌤 제가요 뭐 선생님이랑 했어요 또는 뭐 다른 선생님이랑 했어요 아니면 혼자 했어요 다 좋다 그거야 근데 쌤 제가 보니까 저는 완전 노 베이스예요 저는 수학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어떡하죠?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지? 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강의 중에 시작하는 불꽃 개념이라는 강의가 있어 시작하는 불꽃 개념 말 그대로 시작하는 시작하는 완전 센 기초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고1, 고2 학생들 중에 뭔가 또 중학생들 중에 뭔가 처음 한번 공부해봐야지 라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센 기초 강의예요 센 기초 강의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고 예제들 하나하나 몇 문제 막 지겹도록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혹시 지금 수능 준비를 시작했는데 또는 이제 막 할 건데 완전 저는 노 베이스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사람들은 이 시작하는 불꽃 개념 이거 당연히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 그 다음에 확통 모두 다 완강돼 있습니다 완강돼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정확하게 이거 금방 들을 수 있을 거야 교제도 되게 얇아 받아보면 그래서 이거 시작하는 불꽃 개념으로 자기 스스로 알죠 아, 나는 진짜 기초가 안 돼 있고 나는 정말 노 베이스야 라는 사람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기초가 탄탄하게 잡힐 거다 알겠죠? 자, 4월 달이라고 해서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절대 늦지 않았다 알았죠? 지금부터 제대로 차근차근만 잘 다져도 우리 수능 날 가서 슈퍼 초대박 충분히 터뜨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충분하다 알겠죠? 너무너무 충분하다 자, 그 다음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제 기초 강의라고 한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선생님의 수능 강의가 시작되는데 자, 선생님의 가장 유명한 강의죠 2021 2021 2021 수능을 위한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아, 무조건되는 불꽃 선생님 강의 중에 당연히 명불허전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고 선생님도 당연히 가장 자신 있는 강의 선생님이 개념 설명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니까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강의 자, 이 강의는 뭐냐 당연히 수능 강의지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도 이런 걸 좀 물어봐 선생님, 이 시작하는 불꽃 개념이랑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이랑 차이가 뭐예요? 그러는데 자,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이라고 해서 이거는 오해하지 마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이라고 해서 아, 이거는 이제 니네 한 번 했지 하고 설렁설렁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알았어? 어찌됐건 선생님 강의는 특히 노베이스 학생들 수학에 조금 기초가 부족하고 수학 내가 좀 못해요라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 선생님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 아주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내용도 차근차근 다 이해가 되게 설명해 드릴 거야 알겠어? 어, 근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시작하는 불꽃 개념은 센 기초 강의니까 교과서 예제 정도 수준까지 설명해 주고 마무리가 될 건데 얘는 교과서 예제 정도 되는 수준 당연히 설명하지만 그걸 넘어서 당연히 뭐 수능 기출을 갖다가 확실하게 같이 분석하면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수능 강의죠 결국에 수능 강의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까지 같이 분석하면서 가고 또 거기서도 어느 정도까지 하나요? 물어보는데 21번, 30번 킬러 문제까지도 사실 다룰 거야 그러나 그 다루는 정도가 그걸 메인으로 포커스를 잡고 어른 걸 다다다다다 조지는 거 절대 아니고 그치? 어 모든 걸 다 보여줄 거야 어 그래서 뭐 쉬운 3점 뭐 쉬운 3점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다 3점 그 다음에 쉬운 4점 뭐 기본적인 거 다 다르고 준킬러 당연히 다르고 킬러 문제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들 골고루 야, 수능이란 건 이런 거야 말 그대로 딱 이 느낌으로 만들었어 이 강의는 뭐냐면 올 인원 강의 아 이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 올 인원 딱 한 방에 이걸로 2021 수능을 확실하게 끝나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강의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알겠어요? 당연히 요것도 수원 그 다음에 수투 그 다음에 미적 확통 알겠습니까? 요렇게 딱 있고 또 특히 이중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확통 확통은 김성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가르쳐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오해하면 안 돼 선생님 이건 못 가르쳐요 이러는데 아니야, 알았어? 여러분 수강병한테 봐봐 막 이런 거 많아 선생님 수원도 김성훈이네요 수투도 김성훈인데요 미적도 김성훈인데요 이런 말 되게 되게 많다 알았죠? 지금 학원에서 지금 듣고 있다 보니까 종소리가 조금 나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려요 알았어요? 이게 종소리가 맞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거 정말 완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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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그중에서도 뭐 확통은 워낙 제가 또 유명했었기 때문에 뭐 진짜 확통이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을 안 들었어요 라는 것은 올해 수능 보는 수험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까지 좀 하고 싶어 알았어? 정말 확실한 강의니까 이거 정말 믿고 잘 따라오시면 그냥 뭐 신세계를 경험할 거예요 알았어? 수학이 이렇게 재밌었어? 수학이 이렇게 쉬웠어? 수학 공부가 너무 재밌어 수학 인강 매일 듣고 싶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알았어?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이미 다 완강되어 있다 이거 듣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되시죠? 여기까지가 개념 강의고 그 다음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보자 이 다음 커리큘럼이 바로 뭐냐면 2021자는 좀 뺄게요 이제 2021 무조건 나오는 적중 기출 100제라는 강의가 있다 여러분 기출은 여러분도 알지만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무조건 나오는 적중 기출 100제 기출 문제는 핵심이 딱 두 가지야 기출 강의를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딱 두 가지 보면 뭔지 알아? 첫 번째 기출 문제를 얼마나 잘 선별했느냐 그치? 얼마나 잘 선별해 특히 이번 입시는 더욱더 교과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로 철저하게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제대로 선별을 해놓은 게 맞냐 이거 꼭 보셔야 된다 근데 진짜 지금 이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의 학생들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봐도 아니 또 우리 조교들 뿐만 아니라 모두 어머 너무 완벽해요 알았어요? 너무 완벽 평가 것만 또 갖다 놓지도 않았어 선생님 진짜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까지 있는 모든 문제 싹 다 진짜 94수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끌어다 놓고 전부 다 풀어보고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것만 100문제 딱 선별했다 그래서 정말 선별은 진짜 완벽하다 자신 있어 알겠어? 쌤, 기출 이것만 풀어도 돼요? 네, 이것만 풀어도 돼요 정말 이것만 풀어도 굳이 다른 기출 문제집을 갖다가 내가 더 보완해야 될 일은 절대로 없다 알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것도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이 되겠지? 그러니까 총 100, 100, 100, 100 해서 총 400문제인데 당연히 물론 300문제씩 풀면 되겠죠 문과, 이과 다 어쨌건, 어쨌건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적중, 기출, 백제 진짜, 진짜 적중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 알았어? 무조건 나오는이라고 쓴 이유는 너무 선별이 잘 됐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야? 선별이 잘 된 거 그래, 선별이 잘 된 기출이야 또 많죠 아니, 많지 않아 이게 짱이야 알았어? 근데 완벽하지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야, 선별이 잘 된 거면 좋은 문제집 사서 풀면 되고 해설집 보면 되지 뭐 그치? 요즘 뭐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 중에서도 해설집 자세하게 써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인강을 듣는 이유가 뭐야? 그래, 쌤 해설집 읽어봐도 뭔 소리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야 설명을 엄청 잘 해줘야지 그치? 강의력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쵸? 강의력이 진짜 중요한 거야 뭐, 선생님 강의력 좋은 거는 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지금도 봐봐 커리큘럼 여기서부터 쭉 설명하는데 막 쏙쏙 들어오면서 들어오죠? 보존하겠죠? 선생님 강의력 하나 선생님 생각도 너무 끝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잘 선별 될 이 100문제를 여러분 진짜 이런 느낌이 들 거야 다 듣고 오, 이해가 했는데 봤더니 30번이야 킬러 문제 다 듣고 와, 이해 쏙쏙 돼 했는데 21번이야 킬러 문제가 이렇게 쉬웠어? 할 정도로 선생님이 아주 쉽게 아주 자세하게 차근차근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분석해서 가르쳐 줄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 적중기출 100제 이 100문제 진짜 머릿속에 쏙쏙쏙 완벽하게 다 집어넣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딱 시점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이야 지금 현재 이거 찍는 시점은 4월인데 이 지금 시점에 사실 정상적으로 자기가 개념이 어느 정도 끝나고 모아있다라는 사람들은 꼭 지금 들어야 되는 아주 강추 강의가 뭘까? 바로 이 무조건되는 적중기출 100제다 지금 다 이제 오픈했습니다 알았어? 오픈해가지고 모두 다 선생님이 지금 한 첫 주는 다 강의를 했고 두 번째 주까지 강의를 해가면서 막 진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이거 꼭 들어주면 너무너무 도움될 거다 알겠죠? 이거 꼭 들어주면 좋겠고 그럼 이거와 함께 갑자기 기획한 강의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한테 무조건을 다 붙여요 무조건 무조건 끝내는 무조건 끝내는 EBS 수트 변형 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다시 강의인데 제목에서 무조건 끝내는 그래 끝내버릴 건데 뭐? EBS 수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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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어 영어는 당연히 EBS가 무진장 강조되어 있고 여러분이 다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수학은 EBS 안 봐도 돼 이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 생각이 왜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EBS 수능 특강을 봐도 어쨌건 그게 뭐야? 그게 기출이야 그쵸? 그게 열과의 기출이라고 기출에 있는 문제 변형된 거라고 또는 기출에 있는 똑같은 문제도 많아 수트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오해야만 돼 EBS 수능 특강 수학은 안 봐도 돼가 아니고 야 EBS 수능 특강 볼까요? 하기 전에 뭐라 그래 야 기출부터 봐 이거죠 수학은 일단 기출부터 봐 근데 이게 또 다른 과목과 다르게 애들이 수학 기출 하나 끝내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수특 보지 말고 기출만 역시 봐 이거지 순서는 사실 이거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EBS 수능 특강을 보면 볼 필요가 없대 봐야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봐야지 이걸 안 보이게 말이 되니 이거 당연히 저기 뭐야 그 저기 연계 교재라고 연계 교재 빡 써있는데 70% 연계할 거예요 라고 입만하게 빡 붙여놨는데 거기다가 맞아? 근데 이걸 안 보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자 EBS 수능 특강 변형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한 권으로 딱 만들어서 한 권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수학 1이다 그러면 수학 1 수능 특강에 한 250 문제 정도가 들어있어요 다 세보면 한 230 몇 개 뭐 이 정도 있거든 그 중에서 진짜 선별하고 선별해서 한 30문제 정도를 선별했어 30문제 뭐 자세하게 듣고 싶으면 이제 이거 OT를 가서 한번 클릭해서 들어봐 30문제 정도를 선별했어 근데 그 30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기출문제스럽지 않고 약간은 신유형스러운 거 뭔가 약간은 신유형스럽고 EBS 수능 특강 이번에 약간 독특해서 어 이거 이거는 꼭 좀 그래도 풀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걸 선생님이 미리 다 풀어본 다음에 선별해서 약 30문제 정도 그래서 그 30문제를 바로 여러분들한테 직접 해설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할 수가 없죠 선생님은 EBS 강사가 아니에요 그치? 선생님은 메가스토디 강사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여러분한테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 그 문제를 살짝 변형했어 살짝 알았어? 뭐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로 만들어졌던 문제라면 그걸 로그함수로 살짝 바꿨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봐야 되는 개념은 다 그 포인트는 넣어놨고 그걸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알았어? 뭐 또 아주 간단한 건 숫자 정도 살짝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식의 변형을 짝짝짝짝 했습니다 알겠어? 어 요고 그렇게 그래서 요고 한 권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약 문제수는 뭐 나형 같은 경우는 약 100문제 정도 될 거고 가형 같은 경우는 약 한 120, 130문제 정도 될 것 같아 알겠어? 또 가형에다가 수학 2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해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끝내는 EBS 수특 변형 지금 요게 이제 4월 중순에 나올 거야 요게 4월 중순에 요게 딱 출시가 될 건데 요 강의 진짜 도움 많이 될 거고 EBS 수축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었던 학생들은 요 강의 선생님이랑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요런 질문을 하죠 쌤 그럼요 수능 완성은요? 그래 이제 좀 있으면 수능 완성 나오겠지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요 강의 수완으로 해서 EBS 수완 변형 해가지고 요 강의도 당연히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요것도 제작하면 그때 가서 수능 완성도 어떡하지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요것도 변형해서 출시할 테니까 그때 가서 요것도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 알겠어? 네 그래서 요거 수완까지도 아직은 안 나왔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지금이 3월 말 4월이야 지금 4월이니까 4월 초이니까 아직은 안 나왔어 자 이해 가시죠? 이거 언제 나와야 그러는데 수능 완성 출시되고 그 다음에 잘 저희가 분석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내놓을 테니까 요거 걱정하지 마 알았어? 자 그래서 요렇게 괜찮죠? 아주? 아주 좋죠? 좋고 자 그 다음에 올해 또 나오는 강의 하나가 있어 올해 뭐가 있냐면 자 뭐냐면 무조건 선생님 커리큘럼 너무 빵빵하고 좋죠? 무조건 오르는 오르는 무조건 오르는 적중 적중이 아니라 미안 불꽃이죠 이번엔 불꽃 불꽃 킬러 아 알겠어? 무조건 오르는 불꽃 킬러야 킬러킬러 알겠어? 킬러 어 사실 요즘에 들어서 어때? 준킬러가 되게 강화되고 있다 얘들아 준킬러 옛날에는 어쩌냐면 문제가 다 쉽다가 21, 30만 이렇게 어려웠어 근데 요즘엔 어떠냐면 그냥 좀 난이도가 조금씩 다 올라갔어 대신 21, 30 킬러의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어 그래도 킬러야 킬러는 킬러야 알겠어? 킬러가 무슨 뭐 저기 뭐야 준킬러처럼 바뀐 게 아니 그러니까 킬러가 준킬러보다 쉬워지고 이런 건 아니야 알았어? 어 어쨌건 킬러야 그래서 킬러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좀 대비해야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여기까지가 싹 다 끝나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아 선생님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준킬러까지도 완벽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저 이제 킬러 문제를 한번 탁 확실하게 끝내보고 싶습니다 라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무조건 오르는 불꽃 킬러라는 강의를 만들게 됐어 알겠어? 어 이 강의 이거 언제 나와요? 라고 좀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킬러 문제 정말 정말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고 뭐 이거는 되게 두껍게 갈 생각은 없어요 알았어? 어 얇게 갈 거고 얇게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 어 저기 뭐야 킬러에 대해서 확실한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진짜 퀄리티 끝내주는 좋은 문제를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하면서 분석을 할 건데 어쨌건 올해 교육과정이 지금 바뀌었다 보니까 사실 이걸 급히 만들기보단 어 6월 모의평가를 한번 봐야 6월 모평을 봐야 정확하게 킬러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서 나올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니 그치? 어 그래서 이번 6평을 조금 보고 그 문제 안에서 어 어떻게 킬러가 배치되고 나오는구나 라는 걸 분석해 내서 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새롭게 또 제작하고 만들게요 어 그러면 아마 한 7월 말 정도 될 것 같아 또는 8월 초 알았어? 그 정도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무조건 오르는 불꽃 킬러 강의를 정말 멋있게 잘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할게요 알았죠? 아 그래서 이거 그 때 나올 거다 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오르는 불꽃 킬러 강의까지 됐어? 어 뭐 완벽하죠? 아 그래서 뭐 개념이야 뭐 더 얘기할 거 없고 선생님 개념 강의 뭐 끝내주는 거고 수학 좀 자신 없어요? 라는 사람 대한민국에 하여튼 수학이 좀 자신 없습니다 라는 사람은 다 오시면 돼 알았어? 다 오시면 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인데 얘들아 쉽게 가르쳐요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쉽게 가르치면 쉬운 거 막 잘 가르치면 돼 재밌게 그럼 잘 들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이해가 된다면 성적이 올라야 돼 이게 되게 어려운 거다 그치? 근데 선생님 그거 진짜 잘해 알았어? 어 쉬운 거 잘 들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쉽게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저기 뭐야 그 슬로건이 뭐야 성적이 무조건 오르느냐 알겠어? 어 성적을 여러분한테 무조건 올려주는 어 어 이 자신 있어 알았어? 쉽게 설명하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 이해되게 수학이 재밌어지게 하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그 다음 어느 단계까지 가야 돼? 성적이 오르는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어 그래서 뭐 당연히 이 불꽃 개념 그 다음에 이 빵빵한 커리큘럼이 왜 탄생하게 됐어? 여러분 성적을 올려줘야 되니까 알았어? 어 그냥 개념만 쫙 서명 끝이 아니고 정말 자세하게 알았어? 단계별로 여러분이 문제풀이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완벽해요 선생님 커리큘럼은 자 이제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모의고사를 또 봐야 돼 그치? 모의고사 선생님 모의고사도 세상에 두 가지 스타일이야 첫 번째 1, 2, 8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 자 1, 2, 8 모의고사는 뭐냐면 정확하게는 원래 이거야 정확하게 쓰면 이거야 1, 2, 8이 1 다시 2, 8 이거거든 뭐냐면 야 28문제 확실하게 분석해서 적어도 1등급 받자 이거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21번, 30번은 뭐야? 킬러야 물론 요즘 들어서 킬러 문제 난이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처럼 확 혼자 올라있고 남이니까 쑥 떨어져 있지 않아 그치? 나머지가 준킬러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대신 21, 32킬러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어 그래도 킬러야 그럼 이제 물어보자 애들이 킬러 문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어 선생님 킬러 문제를 맞추려면 불꽃킬러 강의를 들으면 되죠 아 훌륭한 대답이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거 열심히 들었다고 킬러 문제가 한번 맞춰져? 그렇게 생각해? 그래 이걸 들으면 킬러 문제에 대한 분석하고 킬러 문제를 바라보고 킬러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어 그래 그러나 킬러 문제를 맞추기 위한 기본 조건이 뭔지 아냐? 전제 조건 애들이 잘 놓치고 있는 거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돼 충분한 시간 꽤 많은 학생 중에 이런 학생 내가 한번 상담 받아 봤거든 시험 딱 끝났어 6평, 9평이 끝났어 선생님 4등급이래 아이고 어떡하니 큰일 났다 아 선생님 근데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선생님 제가 시험 보다가 막 실수하고 막 이렇게 오왕좌하고 멘붕이 와가지고 4등급이 떴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진짜로 해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봤어요 혼자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틀린 거 확인해 봤더니 다 풀려요 결국에 저 21, 30번 킬러 문제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따지고 보면 92점 1등급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게 1등급 맞아?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게 4등급이야 시험은 말이지 이거 놓치면 안 돼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뭔데 실정감각이 뭐 실정감각이 뭔데 그래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점수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1번, 30번을 맞추기 위해서 21번, 30번에게 충분한 시간을 배분하고 내가 그걸 결국에 맞춰내기 위해서는 21, 30을 제외한 나머지 28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돼? 엄청 빠르고 확실하게 풀려야 돼 그걸 연습시켜주는 게 바로 1, 2, 8 모의고사야 이거 받아보면 되게 재밌어 21, 30이 비어있을 거야 둥 또는 29, 30이 둥 비어있을 거야 알겠어? 그래서 준킬러와 비킬러로 이루어진 모의고사 그게 바로 1, 2, 8 모의고사 아주 뭐 아이디어도 끝내주고 너무 좋겠죠? 그쵸? 이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가 원래는 사실 한 지금쯤에 한 5회 출시하고 그 다음에 6평 이후에 한 5회 출시하려고 했었어 원래 계획은 근데 여러분 알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건 내가 이걸 찍는 이 시점은 아직 계약조차 지금 불투명해진 상태야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야 내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을 했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 아직은 아이들이 지금 모의고사보다는 지금 어쨌건 이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개념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원래 처음에는 이 출시 시기를 지금과 저 뒤에 나오게 시즌 2번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6평 이후에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이후에 그때 여러분들이 아 내가 모의고사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느낌이 빡 왔을 때 그 때 1, 2, 8 모의고사를 딱 그냥 10회 출시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10회 10회 딱 한 번에 나오게 할게요 알았죠? 그냥 한 번에 두껍게 탁 나오게 할 10회 다행히 OMR 카드랑 뭐랑 실전처럼 딱 아주 좋게 나와요 알았어? 가성비 아주 좋을 거야 뭐 가격이 아직 책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격도 비싸지 않게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가격 받고 그러지 않을 거야 알았죠? 정말 잘 만들었고 뭐 작년에도 이거 풀었던 학생들이 너무 좋았어요 쌤 뭐 가성비 끝내줬고 너무너무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1, 2, 8 모의고사는 앞에 수직으로 이렇게 붙어 뭐라고 했냐면 진짜 도움되는 1, 2, 8 모의고사 알았어? 진짜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그런 모의고사가 될 거야 알겠죠? 응 요고 요고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의 또 끝내주는 모의고사 바로 불꽃 모의고사 김성은의 불꽃 모의고사 아 뭐 모의고사 아니 내가 작년에 이제 불꽃 모의고사를 시작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아 난 그 평이 조금 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약간 이상하기도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쌤 문제가 의외로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왜 의외로가 왜 보니? 기분이 좀 나빴어 어? 쌤 아 쌤은 개념 강의 끝내주게 잘하고 뭐 기출 분석 잘하고 이런 줄 알았지 뭐 모의고사는 선생님이랑 조금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아 쌤 불꽃 모의고사 그냥 기대도 안 하고 봤는데 어우 의외로 너무 좋아요 라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좋아요 알았어요? 끝내주게 좋아요 알았지? 어? 내가 이걸 막 무슨 광고를 때리고 난리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제 불꽃 모의고사 얼마나 좋은데 알았어? 진짜 좋아 지금 현재 시점에 불꽃 모의고사가 요거는 이제 나눠서 나올 거야 3월 학평 대비 그 다음에 6월 모평 대비 그 다음 9월 모평 대비 그 다음 당연히 마지막 수능 파이널 해가지고 요렇게 출시를 할 건데 3월 학평 대비로 한 회 6월 모평 대비 한 회 9월 모평 대비 3회 그 다음에 수능 파이널 대비 해가지고 3회 요렇게 해서 총 8회가 나올 건데 물론 아직 3월 지금 현재 시점은 어쨌건 3월 학평도 아직 안 봤지만 어쨌건 요거 선생님이 2월 초쯤에 이미 출시를 한번 했어 3월 학평 대비로 해서 출시를 했고 뭐 풀어본 학생들 알겠지만 문제 퀄리티 짱이죠 문제 퀄리티뿐만 아니지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죠 야 어쨌건 기출 문제도 그럴 거야 아 그래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느냐 해설 강의를 잘해주느냐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 막 깜짝 놀랄 거 알았어요 불꽃 모의고사 선생님이 해설 강의도 정말 끝내주게 잘해놨다 그래서 요거 이미 나왔고 뭐 한번 풀어봐요 문제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근데 3월 학평이 좀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갑자기 3월이 지나갔어요 보지도 않은 채 조금 다운스럽긴 한데 약도 그래도 판매하고 있고 아주 좋아요 문제가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 진짜 좋다 알았죠?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월 모평 대비를 한 회 그 다음에 9월 이제 9월부터 이제 6월 모평 다음 9월 모평이 전 범위가 되는 거니까 그 전 범위 대비해서는 3회가 나올 거고 또 9평이 끝나자마자 또 9평마저 또 반영시켜서 진짜 완벽한 수능 파이널 모의고사가 이제 3회 또 나올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이렇게 출시가 된다 알았어? 자 봐요 여러분 이렇게 빠방한 커리큘럼 본 적 있어? 없지? 없을 거라고 믿어 진짜 이렇게 빠방한 커리큘럼 없어 자 수능 수학을 선생님은 쉽게 가르쳐 줄 거야 소위 그래 노베이스다 수학에 자신 없다 라는 수험생들이 누구나 다 진짜 1등급 받고 만점 받기 위해서 슬로건으로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야 니네 내가 진짜 쉽게 잘 가르쳐니까 성적 올려줄게 라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정말 좋은 커리큘럼 만들었어 알았어? 어 개념 당연히 완벽하게 만들었지 또 그 개념 전에도 진짜 센 기초 강의 그 다음에 정말 정말 또 뭐 이런 간접 연계 강의까지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냥 문제풀이 강의 끝 이런 거 아니고 기출 확실하게 다 분석할 거고 EBS 수축 순항 다 보셔야 되고 킬러까지 여러분한테 다 완벽하게 제공할 거야 알았어? 단계별로 확실하게 다 할 수 있게 그리고 세상에 모의고사도 세상에 두 개야 알았어? 어 128 모의고사 뭔가 모의고사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킬러 문제 두 개를 뺀 나머지를 확실하게 다 풀어버리기 위해서 막 연습하는 진짜 좋은 118 모의고사도 나올 거고 그 다음 불꽃 모의고사 시험 보는 단계별로 딱딱딱 이렇게 출시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시면 선생님 저 9등급인데 1등급 받았어요 저 8등급인데 1등급 받았어요 정말 알았어? 저 진짜 완전 슈퍼생 노베이스인데 결국에 수능에 가서 만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성적을 많이 올려주는 많이 올려주는 알았어? 뭐 처음부터 전 원래 서울대 가랬는데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뭐 조금 더 저기 뭐야 탄탄하게 잘 닫아서 좋게 서울대 갔습니다 이거 아니고 선생님 저는 원래 진짜 어 뭐야 저기 뭐야 인서울은 생각도 원래 못했던 학생이었는데 제가 정말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열심히 해서 저 결국에 서울대 갔어요 연대 갔어요 고대 갔어요 그 꿈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커리큘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잘 시작해봅시다 지금 이제 4월인데 원래 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커리큘럼 다시 한번 제가 저정비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신 딱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한번 시작해보시고 또 혹시 지금 아 멘붕이었어 원래 이제 듣던 선생님이 자기랑 맞지 않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 오세요 알았죠? 성적 올려드릴 테니까 또 혼자 막 해봤어 수학 혼자 했더니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저와 함께 합시다 알았죠? 성적 올려드릴 테니까 아시겠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에서 요 자세한 요거에 대한 또 자세한 또 자세한 또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OT를 클릭해보시면 되고 1강을 클릭해보면 거기서 더더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강의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강의에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